어디 보자 와 오늘 내 파니룸에 왜 10명 왜 들어온 거야 내 파니룸에 10명 뭐야 박명록 4개 와 씨 파니룸 방문자 몇 명이야 일십 백 천 만 십만 25만 명 와 씨 아니 왜 여기가 롤킨선 채널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죠 여러분 롤킨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 파니룸에 오지 마시구요 나갔어요 내 파니룸에서 나가 주니어 네이버 부활 유튜버 선바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이슈선생 여기에 갑자기 제가 있는 거예요 활발하게 주니어 네이버 게임을 하던 유튜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니어 네이버가 서비스를 주로 됐을 때 인생 최대의 일이라며 이거 어그런데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어 으대 영상까지 주니어 네이버를 좀 들어가 봐야 하나요? 어 있네 게임 안 돼요? 아 그럼 뭐가 보관됐다는 거죠? 나 일자리 생겼다며? 다시 해고해요? 아 이거 그냥 그건가? 그냥 아카이브 복귀되어 있는 거고 서버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건가? 그러면은 뭐야 이거 약간 직장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실직당한 빈 건물 공토에서 서가지고 약간 그날 일하는 느낌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가짜입니다 어 근데 이거 댓글도 안 달리고 아 이게 아닌데 그죠? 이거 옛날에 그냥 진짜 그 연습 좀 해라 너네 진짜 아 진심 연습 좀 해라 아 이게 뭐 하는 거니? 으응? 고우 아 진심 연습 좀 해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이름 샤랄랄라 샤랄랄라 슈비르투비두밥 샤랄랄라 내 이름은 슈 내 이름은 슈 슈 슈 아바타스타 슈 슈 슈 슈 앟 아 이거 어려워 근데 아니 무슨 리듬 게임을 누가 마우스로 하냐? 와 이번에는 와 건반 몇 개야 이거 슈 슈 오오 슈 슈 슈 슈 앟 맞잖아 아니라고 오 재밌는데? 아 재밌는데? 악 슈 내 이름은 슈 내 이름은 슈 슈의 친구 슈 나는 야아바타스타 다 배드 떴어요? 진짜 어려워요 애초에 누가 피아노 건반 뒤집어서 주냐고 아니 얘가 더 중요해? 리아 위주야 왜? 플레이어 위주여야지 뒤집어 놓으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치냐고요 아니 그리고 건반 너무 커 도미소를 못하는 건반인데 이거? 화음을 못 치는 건반 크기인데 어떻게 화음을 이렇게 자꾸 치는거지? 나는 야아바타스타 슈타아 와 또 있어? 와 이번엔 뭐야 베이지야? 아 뭐야? 아니 왜? 건반 소리가 나는데 뭔데? 이거 뭔데? 아니 설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건가요? 어째서 어째서 건반 소리가 나는거죠? 근데 저 여기 나오는 음표는 그 음이 맞는건가? 악보부터 검증을 해봐야겠어 전혀 아닌데? 혀오오오오오오 pierwszy 아아ller 모든것은 거짓으로 가득 차있는데 이 게임은 고발합니다 잠깐 당신의 아이들이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거라고 생각하고 모든걸 대충 만들었어 하지만 증거품으로 슈트리머 선발을 제출한다 이 사람은 곧 서른인데 아직도 클립어 네이버를 나가지 못하고 보이고 있는 아저씨다 하다라! 어? 이거 할 수 있나? 오오 아니 이게 스님한테 속세의 유혹이 담배 여자 이거 빨간 비니오 치킨 야 이게 주니어 게임이라고? 부금은 왜 이런데? 아 나 미치겠네 동물농장이요? 어 동물농장은 된다 홀짝 아니 너무 사행성 아니야? 너무 너무 사행성 아니야? 홀짝을 해봅시다 이 나무는 특이하게 돈독이 오른 나무예요 나무가 벌써 약간 눈빛이 주니어 눈빛이 아닌데? 그냥 다짜고짜 하는거야? 다짜고짜 그냥 리얼도박이에요? 이거 뭐 동체시력을 뭐 본다던가 뭐 그런것도 없어? 홀 뭐야 여러분 다음엔 좀더 운이 좋게 주문을 걸어줄게요 이야 뿅 맥이는데? 계열 받네 다시 해 다시 해 이번엔 홀 홀 아하! 그렇지! 하하하하 내놔 포인트 내놔 어? 와 이거 도전했는데 지면 다 잃어 지면 다 잃어 하지만 손해볼 건 없죠 그건 맞지 야 이거 완전 도박군 양성 게임인데 이거 도박사 마인드거든요 야 저도 본전이야 더 걸어 굉장히 위험한데 하지만 계속해야죠 여기서 어떻게 이거받고 어떻게 끝내 한 번 더 이기면 두 밴데 무조건 이득이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자 지금 나무의 패턴 내가 파악했거든요 짝 홀 짝 홀 그럼 이번에 짝 차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머리 쓰기 시작하는 거죠 80포인트 뺏기기 싫기 때문에 짝 홀홀 홀홀짝 요런 식의 약간 변칙을 구사할 거란 말이에요 고로 홀 딱 걸렸죠 지금 딱 걸렸죠 바로 딱 보여줘 그렇지 바로 홀 넌 죽었다 나무 그렇지 160 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이거 당연히 가야죠 자 뭐랬죠 짝 홀홀 짝 짝 홀짝 짝 홀홀 홀홀짝 요렇게 간다 이제 이번엔 짝이야 이번엔 짝이야 딱 걸렸어 짝 눈빛만 봐도 짝이야 바로 짝 컴온 어 뭐야 이거 몇 개 둘 네 여섯 여섯 일곱 개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뒤로 가게 뒤로 가게 어 네 포인트 어 음식점 아르바이트 항상 알바게임을 합니다 어렸을 때 자 녹 녹차 이렇게 주면 되나 녹차 뭘 시킨지 20초만에 언제 나오자고 물어봐 어 이러니까 아기들이 그 음식점 가가지고 못참고 막 꺄악 막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뭉게뭉게 아이템 뽑기 여기는 왜 소리가 없냐 근데 5초 부금이라도 넣어주지 따라라라라 쓰읍 뭐야 이건 왜 자꾸 새로고침 committees 이건 안되는 게임인가 잡는다 어 버섯 썩 comfortable 아 원래 그래요 아 한번 누를때마다 새로고침이 되는거에요 이거 꼿하네 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거구나 뭐야 이게 열받게 하려는건가? 게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못해서 모든 게임 프레임을 별개의 페이지로 아니 이거 근데 한번 누를때마다 새로고침 되는거 너무 열받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한번 누를 때마다 새로고침이 되는 그런 게임이 어디있어 세상에 새로고침 안하고 그냥 될 때까지 이거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 이거 제대로 잡혔는데? 제대로 잡혔는데? 아니 집게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 오? 크라라 공주가 숲에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걸까요? 살짝 물어볼게요 으흥 할머니 집에 가져갈 맛있는 음식들을 잃어버렸어 아 그랬군요 우리가 도와줄까요? 풀숲을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 의심이 가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어? 뭐야 이거? 어 무슨 크라라 왕국의 국기인가? 헉 나 뭔지 모르겠는데 나 틀렸어 저 틀렸어요 여러분 남은 횟수 29회밖에 안 남았어 아 이러니까 못찾지 이러니까 못찾지 크라라가 어떻게 찾아 이걸 찾기 아 새로고침 좀 그만해 진짜 어? 어? 이미지가 이미지가 조금씩 열리는데? 어 찾았다 이거 찾았다 근데 개노잼 여기 게임 다 재미없는데요? 이거 왜.. 왜 했어요 여러분 게임 방법 아잇 자아 다시 이야기 아아 살짝 밀어서 요거 그건가? 이거 병뚜껑치기 같은건가? 벽.. 벽에 가깝게? 최대한 벽에 가깝게? 허? 아 뒤에서부터 밀어가지고 이거 은근 잘 안가는걸 이용해가지고 허어어 너무 안가는데 이거? 다시 약간 이렇게 밀어 아! 다시 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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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요? 술에 끓기에 아이디가 있다고요? 진짜로 여기서 10개만 하던 주니어들이 제 방송에 모인 거예요? 하긴 주니어 게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볼 방송 선바방송 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